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 주식음식사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네, 금요일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불금이 되다 보니까 저희 동접자 수가 현저히 많이 줄어든. 그렇죠. 금요일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일정이 있으시니까요. 조금 줄죠. 그런데 뭐 금요일에 방송 보겠습니까? 다른 거 볼일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날 또 녹화된 거 보면 되니까 크게 우려지 않고요. 일단은 오늘 4월 1일이죠. 4월 1일인데 오늘은 뭐 어쩌고 거짓말이 난무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도 속았는데 갑자기 그 푸틴 사망설이 돌아가서 진짜 거짓말하고. 진짜 드디어 이제 제거됐구나 했더니 다 만호절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웃자고 하는 거니까 가볍게 보시면 좋은데 전 진짜 속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3월 달 두 분은 어떻게 좀 괜찮았습니까? 3월 달 평가한다고 하면? 3월 달 좋았나요? 그래도 막판은 좀 좋았던. 그렇죠. 2월이 사실 워낙 힘들었었잖아요. 그렇죠. 2월 빼암 참으로는 사실 좋은 한 달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한번 결산해보고요. 오늘 글로벌 라이브 400회입니다. 제가 400회. 저는 이제 지금까지 한 4번 빠졌어요. 400회 동안. 그래서 4번 빠졌는데 4번 빠지고 나서가 400회니까 보통 총 400여회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4회 정도 했는데 제가 이제 집에서 여기까지가 딱 왕복 100키로입니다. 왕복 100키로요? 100키로. 50키로씩 딱 100키로인데. 400회면 4만키로. 지구 한 바퀴죠. 정확하게. 지구 둘레가 3만키로거든요.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거의 뭐 3%의 가족으로 같이 나오셨네요. 일단은 뭐 정도 있고 또 그만큼 차를 오랫동안 했고. 차가 또 한 번 반파가 뭡니까? 거의 완파가 됐죠. 한 달 동안 고쳐서. 차량 수리비는 한 500만 원 이상 들었던. 그 차가 지금 끌고 다닌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잘 마무리해서 400까지 왔다는 거. 다시 한 번 제 나름대로는 제 개인한테 조금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오늘 준비된 내용 같이 좀 보겠습니다. 혹시 슬로베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슬로베냐. 넛선데요. 유럽. 동유럽. 그 그러니까 이쪽 유크라에 쪽에 서쪽에 있어요. 동쪽이 러시아 하면 서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번에 의문의 일표를 당했습니다. 의문의 일표. 의문의 일표가 어떤 건지 보시면 되고요. 혹시 게임스탑 주식 분할 소식 들으신 걸 알고 있는데. 한 주로 몇 주로 할지도 좀 이따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스탑이 주식 분할. 말도 안 되는 건데. 했죠. 왜냐하면 사실 너무 꼼수가 숨어있어요. 저는 보면서 진짜 이거 경영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너무 영악하구나. 회사의 펀드멘터를 증가시키거나 뭔가 개선시키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얕은 수를 써서 주식을 올리는 거에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이따가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 번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자, S&P500을 볼 건데요. 1분기 마감과 3월 마감을 볼 건데. 3월 다 좋았습니다. S&P500 3.14% 올랐고요. 다우가 2.31% 나스닥이 3.58 올라와서 좋았는데. 1분기 마감은 4.9, 4.69%로 크게 빠졌고. 일단은 2년 만에 가장 안 좋은 분기를 이번에 맞이했습니다. 물론 뭐 솔직한 얘기로 4% 하락이면 그게 큰 폭은 아닙니다만. 나스닥이 한 10% 가까운 하락 때문에 조금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많이 빠졌는데 저 정도까지 올라와서 이게 감지덕지다. 그나마, 그나마. 3월 이렇게 안 달았으면. 지금 말도 못하죠. 여러분들 아마 지금도 배워맞게 지집을 해서 20% 이상 빠져있을걸요. 그런데 많이 올라왔고.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올라왔고. 지금 이 정도 빠진 것은 그냥 일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수치니까. 가볍게 보고 넘어갑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이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비테크 시가총 상위 정보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 건데요. 테슬라가 1분기 동안 약 2%가 올라갔습니다. 좋았습니다. 애플 그때부터 마이너스인데요. 1.7% 마이너스, 아마존 2.2% 마이너스, 구글도 마이너스 4%고요. 엔비디아 7.2% 마이너스, 마이크로스포트가 8.3% 마이너스, 우리 박종원 팀장의 메타 플랫폼스 33.9%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일부러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시카 좀 상위 정보이나. 그래요? 이거 뺄 수는 없잖아요. 뺄 수 없죠. 6위까지 할 수 있는 걸 7위까지. 일부러. 그나마 제가 일부러 잘 보셨는데 하나가 빠져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요? 버크셋을 뺐어요.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한 17%가 올라왔죠. 17, 8%가 올라와서 거의 완전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뺐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메타가 올라왔는데 메타 폭이 너무 크죠. 그러네요. 군기인데. 너무 큽니다. 군기가 저렇게 빠졌죠. 그렇죠. 그만큼 어려운 건데 실제 국내에 많이 보유한 종목 5위이기 때문에 아마 숙마하는 우리 서학기미가 고통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반등을 기다려보고요. 그런데 이게 반등이 어떤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딱히 그런 기사가 안 보입니다. 오늘 좀 안 좋은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메타. 메타 관련해서 늘 안 좋은 뉴스가 나오죠. 호제가 없습니다. 호제가. 뭐 엊그저께는 또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계속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뭐 이렇게 비싸면 분할하든지 뭔가 이렇게 할 게 있는 것 같은데 메타는 딱히 그런 게 없어요. 메타는. 오늘은 제가 아까 잠깐 봤던 뉴스가 AI 관련된 엔지니어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나갔다. 나갔다. 다 이탈하고 있는. 이탈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주식을 줘서 꼬셔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가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산에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아시겠지만 예전에 내부 고발작업도 있었고 그런 쪽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어수선한 분위기. 그다음에 이 직원들이 이탈하는 문제는 상당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는 잘 모르니까 넘어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크 주커버그 역시 종교받는 CEO가 아니니까 어려워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뭔가 좀 올라올 뉴스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안 보인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나왔던 건데 PC이죠. 개인 소비 수출인데 연준이 가장 인플레이션의 수치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보고 금리를 올리는데요. 개인 소비 수출이 어제 코어입니다. 코어. 에너지하고 식품을 뺀 5.4%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2021년부터 엄청난 이 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겁니다. 이 각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각도를 잘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지금 패드의 타겟은 2%니까 2%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왔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얘기가 좀 나오겠습니다만 금리 이상 있지 않습니까? 50pp? 한 3번까지 한다고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금리 이상이 제가 보기에는 가파라져도 그런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구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겁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헤드라인 PC 전체죠. 6.4% 아까 보였던 코어가 5.4%인데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이 얼마였냐면 앞으로 한 50년에 나왔던 12%까지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10%, 12%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고점 예상치가 6.4%가 아니고 10을 볼 수 있다는 게 오늘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 가능하다면 치약이라고 그러면 나오기 때문에 글쎄요. 이렇게 올라간다면 정말 엄청난 건데 여러분도 이게 PC가 6.4%면 C파의 기준은 10%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어마무시지 않으면 물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금리 이상을 빨리 큰 폭으로 할 수밖에 없다. 큰 폭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이제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리 이상 여러 번 해도 충격이 없는 걸로 보이니까요. 한 3번 정도는 50%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했다 하면 40년 만에 최고치 뭐 이랬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이게 이제 모기지 금리를 보여주고 30년짜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이제 이자 내고 있는데 이게 3주 만에 0.82% 여기 이 각도입니다. 이 각도 엄청 올라오잖아요. 0.82% 너무 가파르네요.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0.82% 이게 보시면 거의 40년 만에 채 단계간 동안 올라온 그 폭이 지금 이 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뭐 중요한 게 여러분들 서민들은요. 0.82%가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이자를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엄청 어려워졌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모기지가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업종 종목에 탁을 주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금이 되고 지금 이제 올해의 모습인데요. 스파이가 5.46% 빠졌고요. XHB 홈빌더 건축 업체들이 모여있는 건설업체가 모여있는 ETF가 똑같은 기간 동안 5배가 더 빠집니다. 약 25% 빠졌죠. 엄청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니까 집을 안 산다는 거죠. 못 사는 거죠.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이자를 많이 또 그렇죠. 내는 거고. 변동금리 뭐 이런. 여러 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못 산다. 어떤 분들은 빨리 산다.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떻게 예측하시죠? 저는 빨리 산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아예 안 사는가 봐요. 집을. 사실 미국에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잠깐 간 거라서 그런데 미국은 그 집에 대한 이제 그 어떤 뭐랄까요. 우리나라와 약간 집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혼하면 뭐 집이 있어야 되고 약간 이런 약간의 그런 문화가 좀 있는데 미국은 집을 빌리는 개념의 그런 분들이 좀 더 많고 젊은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을 옮기는 개념이고 월세를 내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자가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그 월세도요.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도 많이 올랐고. 한 20%급 올랐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제가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작년까지요. 건설업체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다 좋게 봤고. 심지어 이제 우리 이남의 교수께서 내나를 극찬하면서 일단 건설업체 좋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지금 완전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한번 갖고 온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제 주택건설업체. MBR, 디아홀튼, 내나, 풀트 같은 기업들. 이게 한 달 동안의 모습입니다. 한 달 동안, 3월 한 달 동안. 3월의 증시가 좋았죠.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많이 빠졌습니다. 두 자리에서 하락을 보였고요. 왼쪽에 보시는 거는 가구 장판업체입니다. 근데 월풀부터 나오는데요. 이 종목들 역시 두 자리에서 하락을 보였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 나오는 MHK는 모호크 장판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 주택용품업체. 홈디포, 로우스까지 많이 빠져갔고요. 주택건설업체, 가구장판업체, 용품업체까지 크게 빠졌다는 거. 하필 3월에 장애종합체는 불구하고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3월에 여러분들 한 달 동안 먹고 매물 돌려보시면 거의 빠진 게 별로 안 보여요, 눈에. 근데 이 세 가지 업종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역시 모기지에 올라온 거에 상당히 타깃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상태라고 그러면 이 세 가지 업종, 세 가지 종목들은 더 붙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보실 건데요. 3월 3년물, 5년물과 30년 장기물을 볼 건데 이미 또 단기물이 역전했습니다. 역전하고 더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수시로 나와서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언제 보면 또 완화가 됐다고 언제 또 역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10년과 2년물입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 3년도, 5년도 같이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워낙 금리에 대한 우려가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단기물이 올라오고 있고 경기 침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장기물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시로 이런 모습도 나올 건데 지금 많은 분들이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오면 아까 좀 전에 했지만 2년 뒤에 경기가 침체가 되지 않습니까? 주가 빠지고. 근데 이번에 잠깐 다른 모습이 있어서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온 게 아니고 약 60%가 왔다고 하니까 40% 안 온 것도 있거든요. 그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안 온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안 오면 좋겠네요. 네, 안 오면 좋죠. 이건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금리 사이클 그 장기적인 금리 사이클에서 첫 번째 금리 사고 나서 10년물, 2년물의 인버전 나온 다음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볼 건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통 평균이 23개월 저게 연도수인가요? 숫자가? 네, 이때 55년, 4월에 첫 번째 금리를 올리고 사이클이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12개월 후에 역전이 나온 겁니다. 뒤집어진 건데 그렇게 보시면 12개월 그 다음에 58년에는 11개월 63년에는 29개월 쭉 나오잖아요. 이걸 다 도약을 평균했더니 약 23개월이 걸렸거든요. 이게 인버전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0입니다. 0. 왜인지 아세요? 첫 번째 금리 이상이 며칠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금리 이상 며칠은 기억이 안 됩니다. 3월 16일 4월 16일? 네. 이제 2주 지났어요. 2주 2주 지나고 바로 역전을 3개 나온 거예요. 0이죠. 그러니까. 겨울이 없으니까 0이죠. 다른 때는 다 2년 이상 걸리고 하는 그런 오랜 기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2주 만에 바로 역전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어떤 표현냐 하면 이번에 다르다.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최저도 한 달이 걸렸는데 그냥 바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잠깐의 내용이니까 너무 여기에 몰입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보고서 한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그냥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설사 신경을 쓰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또 시간이 지나면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는데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거나 그러면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지 말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표를 보시면서 지금 0입니다. 0.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역전 해상 이후에 24개월 왔으니까 평균 24개월 후에 침체가 왔죠. 그 다음에 장이 빠지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역전이 나오고 나서 1년 후에 또 주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빠지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여기 있다는 것도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건 보면 좀 중요한 게 보통 금비인상 사이클이 시작하고 나서 장당인 금비역전까지 24개월이 걸렸고 또 거기에서 24개월 후에 침체가 온 거니까 사실 금비인상 시작해서 4년 후 그래서 차가 되게 길게 있는 거죠. 길게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글쎄요. 진짜 온 건지 아닌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라서 짧은 기간에 하는 모습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안 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거를 보이니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전쟁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이번에 진짜 저는 이거 보고 몇 번 다시 봤어요. 영상을.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 불타고 있는 모습이 러시아에 있는 벨고로드시라고 하는 지역 이름인데 거기 연료 공장이 파괴되는 그런 모습 보인 거거든요. 지금요. 불타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땅 러시아 땅 러시아 아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한 거네요. 역으로? 역으로. 헬기 두 대가 떠가고 가서 폭격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이 되게 웃긴데 오히려 지금 러시아 땅이 불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지만 극히 일부지만 근데 이제 저게 또 다시 또 뭐랄까요 다시 전면전으로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다시 금요일날 화상으로 회의가 제기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평화에 대한 회담을 할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어쨌거나 우크라이나 헬기 두 대가 가서 폭격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화면에 찍혀갖고 야 이거는 뭐 이제는 러시아가 공격당하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이다. 굉장히 희한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막 불타고 소방사 꾸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러시아가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이러다 러시아가 좀 공격당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있다는 것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안 되죠. 이상하게 기분은 좋네요. 왜요? 한 번 당했으니까 러시아도 반격했으니까 반격 한번 해야죠. 그래도 반격 좋은데 지금은 전쟁 끝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하면 좋은데 어쨌거나 지금 오늘은요 화상으로 회의하면서 조만간 휴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으니까 결과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휴전의 가능성도 너무 많이 얘기해갖고 이번 신차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전쟁은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국기가 러시아 국기고요. 오른쪽이 슬로베니아 국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러시아 국기보고 놀란 것은 슬로베니아 국기보고 놀란다고 하는 속담을 제가 만든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키우 쪽과 우크나 수도에 있는 대사관에 슬로베니아 대사관이 있는데 이거 좀 내려달라고요. 국기를 너무 비슷해서 사람 놀란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이게 마치 점령당한 걸로 보인다. 키우가 얼핏 보면 똑같은데요. 진짜 깃발 꽂으면 당한 거잖아요. 멀리서 보면 수도가 넘어갔나 하는데 그게 아니고 슬로베니아 국가 왜냐하면 이게 제가 봤더니 접혀서 바람 불리면 이 가운데에 문양이 안 보이면 딱 러시아 국기입니다. 그러네요. 놀라는 거예요. 수도가 먹혔나? 근데 이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슬로베니아 이 모습이 뭐냐면 슬로베니아는 큰 산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산을 본딴 거고요. 이 두 개의 물줄기가 바다를 본딴 거기 때문에 다르죠. 다릅니다만 이건 뭐 없으면 똑같기 때문에 저건 잘 안 보일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요. 흔들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키우의 쪽에 오면서 이 대사관의 국기를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일단 이걸 좀 빼자 제거하자 했더니 슬로베니아가 쿨하게 내려줄게 내렸다는 왜냐하면 전쟁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려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재미있는 기사인데 하여간 지금 이제 슬로베니아가 의문의 1패를 당했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게임스탑을 말씀드릴 건데요. 게임스탑 보시면 오늘 나온 거죠. 주식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건 주총의 안건을 거쳐야 되는데 주총에서 안건을 투표에 붙이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지 않습니까? 되겠죠. 되겠죠. 언제냐면요. 올해 6월 10일 날 주총이 있습니다. 6월 10일 날? 네. 6월 10일 날. 저는 압도적인 표체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CEO 라이언코인이 일주일 전에 10만 주를 매수했어요. 맞아요. 이 기사 때문에 또 급등했습니다. 맞아요. 아무것도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미 머릿속에 딱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사고 올리고 그다음에 일주일 뒤에 분할 발표하고 또 올리고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은 펀드멘털 관계없이 올라가는 거 왜 올라가냐 공매도 친분들이 주식을 대거 커버하는 모습이 나온 거거든요. 그분들이 올리는 거거든요. 공매도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30, 40% 공매도 물량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생각한겠죠. 내가 산 다음에 호재를 떨구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어차피 분할이 나오면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기도 또 산 거 돈 벌고 여러 가지 생각한 거라서 제가 제 적은 제목은 뭐냐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다. 저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아 그런가요? 네. 아 맞아. 누워서 누워서 떡 먹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식은 좀 먹긴 좋은데 진짜 제가 누워서 떡 먹어봤는데 진짜 큰일 나게 딱 올렸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거 쉬운 거다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야 이분들 진짜 기업의 어떤 펀드멘터를 개선시킨 데는 진짜 관심이 없구나. 왜냐하면 지금 게임스탑은 실제 엉망이거든요. 엉망이고 맨날 뭐죠? 이번에는 우리 게임스탑에서 그동안 했던 팩 이런 거 팔았잖아요. 팩이 아니고 뭔가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 할게. 수치 흘린 다음에 주가가 또 올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다시 한 번 분할이라는 발표를 하면서 좀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오늘요. 잘하면 200자를 보지 않을까. 200자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를 하고 있냐. 한 주로 세 주로 분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식이 승인된 주식 수가 있는데 기존에 3억 주로 했고 이번에 AK에서 수치 공수 자료에서 10억 주로 늘린다고 발표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한 주가 세 주로 늘어나는 걸로 거의 유망하니까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한 주에 한 60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런 뉴스가 개인적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슈가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저희 장부 사장님이 혈압이 있으신데 혈압 올라가실까 봐 혈압 올라갑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이게 1000불짜리가 아니잖아요. 고작 180불짜리 주식이 무슨 분할합니까? 왜 하죠 분할을? 어디 다오에 편입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왜 제가 그 얘기하냐면 한번 보세요. 다 들어가겠죠. 이 주식이 사는 사람 많겠죠. 거래하겠죠. 반 이상 물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물리죠. 그다음에 이 주식이 1년 후에 3달러 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원래 최초 가기 3달러 그때 2년 전에 그동안 주가가 있는데 지금 60배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빠지면 누가 다 피해를 감당합니까? 개인들이 다 감당하는 거군요. 3억주에서 10억주까지 그게 저는 라이온 코인이잖아요. 이 10만 산 거 조만간 팔 것 같아. 많이 올라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긴 하죠. 사실 대주주 오너가 사실 미리 사놓고 호주에 띄우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저런 규제는 없나요? 규제가 있는데 딱히 이걸 증명할 방법이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뭐 내가 샀고 파는 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기가 좀 그런 건가요?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어차피 주총이 6월 12일 때 갭이 있잖아요. 한 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릴 사람이 기억을 못합니다. 그다음에 AMC도 말이죠. AMC가 얼마 전에 하이크로프트라고 하는 마이닝 기업 또 대거 샀잖아요. 딱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저쪽 엄청 준 거예요. 하이크로프트 그 기업이 주가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면 대부분 다 뭔가 내부 정보 이 기업이 실적이 좋은 걸 알고 대거가 매수한 다음에 그때 한 번 급등하고 또 실적이 좋아서 올라갈 때 또 이렇게 이익 보는 약간 그런 게 많이 나와서 진짜 저는 왜 이렇게 할까? 기업들의 CEO들이 그런 거면 온통 관심이 간 게 아닌가. 아니 AMC 엔테인먼트가 왜 마이닝 기업을 사냐고요. 뭐 금, 은을 캐리려고 그러나요? 왜 그럴까요? 사업에 다각화? 아니 사업에 다각화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팝콘 기업을 차라리 인수하는 게 낫죠. 혹시 기억 못하시겠지만 예전에는요 주총 때 주주들한테 팝콘을 나눠준다고 했어요. 그 CEO가 아시죠? 그게 아니 그게 팝콘 나눠주는 게 아니 주식을 기업의 주주의 이익 극대화하기 노력을 해야 되는데 팝콘 먹어봐서 살만 찌지 않습니까? 이해 안 되는데 그렇게만 부장님은 팝콘을 싫어하십니다. 팝콘 싫어하죠. 왜냐하면 뭐가 껴갖고 계속 배도 안 부르고 진짜 기업의 실적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해봐라 라는 저의 약간 순서류였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오늘 잠깐 시장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혹시 제 얘기 들으시고 주주분들이 있으시면 화내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업에 들어갔다가 손에 많이 본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보통 기업들 물리면 그냥 버티잖아요. 이런 게 또 버틸 수가 없어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 잘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 건데요.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고용지표 43만 1000건 1000명이 이번에 신규 요일자력이 발생했습니다. 좋아진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험율이요. 3.6%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흔히 얘기하는 완전 고용이라고 볼 수 있는 수치니까 정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원래 예상은 49만 건인데 이렇게 나왔고요. 지난달에 75만 건이 줄었습니다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실험율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완벽한 완전 고용 완전 고용을 보여준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많이 이번에 우려가 된 게 뭐냐면 시간당 임금인데요. 시간당 임금 역시 예상치 맞고 나왔다. 증가하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고용지표 잘 넘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박정채 아시겠지만 이런 보통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이번에 고용지표를 보고 그 결과를 보고 주식을 사야지. 그다음에 다음 주에 나오는 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다. 그걸 보고 사야지. 지금 뭐냐면요. 다다음 주에 cpi가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가. 그다음 주에 또 비슷한 기간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4월 중순이 지나면 4월 말 되면 빅테크 실적이 나옵니다. 그거 보고 사야지 하지 않습니까? 5월 초에 또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그거 보고 사야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오면 살 데가 없어지시군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뭘 보고 산다. 뭘 확실히 보고 그걸 확인해 보고 산다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보 있으면 그냥 사면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지금 만약에 이렇게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면 다시 한 번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인플레이션에 우려가 있으면 금리를 또 많이 올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어떤 문제의 해법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 번 드리고 저희가 슈퍼챗 부사장님께 400회 너무 수고하셨다. 아 400회요? 너무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제 할머님이신데 치매 예방을 통해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주식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아 할머니 진짜 밝으신 거예요? 만 2천 엔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도쿄에서 만 2천 년이면 저한테 원활한 환산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아이디가 JT 도쿄 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슈퍼챗을 또 주셨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알게 되는데 더 열심히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좀 커피라도 사달라고 지금 한 번 쫄라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늘 여러분들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뭘 어떤 걸 보고 어떤 지표를 보고 어떤 이벤트가 지나고 난다? 근데 항상 이벤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냥 편한 주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 번 드리고 어쨌거나 오늘 고민지표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을 보고 이따 좀 이따가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선물 장출발 전에 선물인데요. S&P500 0.3% 0.35% 플러스고요. 다우가 0.41% 나스닥이 0.27%로 오늘도 불금이고 또 4월 첫 번 거래일인데 약간 느낌은 좋습니다. 4월의 스타트가 좋습니다. 어제 살짝 조정 어제 많이 조정받았죠. 많이 조정받았죠. 많이 조정받았죠. 확 빠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간단한 기사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 보이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제가 사연해드렸죠? CNBC입니다. CNBC 마켓 인사이더로 치시면요. 우리가 그 장전 장중 장 마감에 나오는 기사가 여기에 실리거든요. 이 메뉴에 누르시면 이제 아마도 딱 어제 프리마켓 상에서 나온 거 딱 봅니다. 그러면 이제 장 시작 전에 주요한 기업들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아, 이게 왜 게임 스타일이 먼저 나옵니까? 순서상 좀 밑으로 빼놔야 되는데 하여간 지금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3억 줄을 10억 줄 늘린다. 그래서 일단은 한 줄을 이제 3줄 한다고 좀 거의 확실되고 아, 이거 안 써져 있네. 하여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무려 16.6%가 올라간다. 오늘 200자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여러분도 혹시 잊어버리실까 봐 2년 전에 똑같은 실적에 3달러였다. 주가가 라고 말씀만 드립니다. 그리고 1년 전에 나왔던 마지막 아주 유명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아주 유명한 아이비가 낸 보고서에 의하면 목표 주가 10달러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는요. 애플인데 JP Morgan 시큐리티에서 지금 이제 이건 뭐냐면 애널리스트 포커스 리스트라고 해서 약간의 컨비션 바이 리스트 같은 그런 리스트에 올리는 겁니다. 좋아질 거기 때문에 올리는 건데 뺐네요. 뺐습니다. 뺐는데 일단은 오버웨스는 유지하고 있는데 왜 뺐냐면 아이폰 SE에 대해서 일단은 이게 약간 적합폰 아니겠습니까? 한계를 보인다. 어떤 한계? 2개는 한계가 보인다. 라고 하면서 원래 이제 이게 얼마짜리죠? SE가? 한 60만원씩 적합폰이니까 100만원 이니까 적합폰이니까 그래서 약간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저게 뭐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애플에 물론 이제 아이폰의 매출량은 많이 있지만 저런 적합폰에 비중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기기에 대한 부분인데 그 다음 구제 이걸 좀 중요시 봐야 됩니다. 포텐셜 업사이드 서비스 서비스 분의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좋아지기 때문에 이거 기억하시고 어쨌든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타종이 약간 늦었네요. 오늘 타종이시가 시작했습니까? 넘어오는데요? 타종 가시죠. 먼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박종원 선생님이 뉴스에 빠져가지고 근데 요즘 박 선생님이 종을 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께서 종철아 박종철이라고 박종철? 10시간 되면 박종철인 걸로 박종은 종철아 한글 차이니 한글 차이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4월 2일입니다. 출발 상황을 볼 건데요. S&P500의 0.3% 다우도 0.32% 나스닥 역시 0.37%로 오늘은 3대 지수가 다 플러스 출발했습니다. 좋은 느낌인데요. 쭉쭉 갈 거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가가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요. 비축기 방출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죠. 어쨌든 제가 어디다 얘기했습니다만 유가는 그리 올라가지 않을 걸로 보이니까요. 편하게 보시면 좋고. 어차피 유가라고 하는 전쟁에 대한 이슈가 사라지게 되면 좀 내려갈 걸로 보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유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다른 신재생에너지가 관심이 커질 걸로 보이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까 못 봤던 기사 다시 보고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두 분 블랙필이폰 안 썼죠? 예전에 검은 거 저는 한 번 써봤습니다. 저희 거의 로망이 포니였거든요. 물론 지금 안 쓰시지만 블랙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업체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 보안업체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안업체 그런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원 매출이 미스가 나왔는데 보험사업에 대한 약간의 한계로 보여주면서 매출이 약간 슬로해지면서 주가가 빠지고 4.4% 빠지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오토 리오 다 똑같이 이번에는 또 매월 발표하잖아요. 차량 판매를 또 예상치 잘 팔렸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9000대 팔고 3만 대 이렇게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벌 숫자가 의미가 없어요.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많이 증가할 폭이니까 놀라지 마시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똑같이 올라가잖아요. 6.6% 5.8% 이거 뭐 아니 3만 대면 4만 대 팔면 많이 팔린 거죠. 만 대 더 팔린 거죠. 아닙니까? 지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늘어납니다.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성장 룰이 되게 높게 나오는 거죠. 손 돌리면 얼마 안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또 나오네 이거. 하이크로프트 마이닝 저번에 얘기했죠. 이거 이제 AMC 엔터테인먼트가 산 건데 오늘 주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얘도 올라가고 AMC도 올라가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하이크로프트 마이닝이 실제 발표가 실제 적자가 줄었거든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 AMC 엔터테인먼트의 CEO가 알지 않았을까 실적 발표 결과를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내피셜이니까 참 저런 게 많겠죠. 미국도 자 이렇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맵을 볼 겁니다. 맵 근데 우리 저기 이런 얘기하면 우리 이하는 교수 있지 않습니까? 엄청 혼납니다. 왜냐하면 주식에 선악이 어딨냐 번개 벌면 다 장때인 거다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저도 거의 동의합니다만 저는 근데 저와는 항상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그 과정도 중요하다. 그냥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샀다 돈 버는 거는 오히려 그분한테 독이 되는 거야. 계속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계속 투자의 습관이 좀 잘못했기가 계속 단단치입니다. 근데 저는 습관이 무섭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좋고 메탈 플랫폼 속으로 눈에 띄는데요. 뭐가 있나요? 프레이스북 아 네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올라갑니다. 사심방송 되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헬스케어가 또 오늘 빠진 앤인데 최근에 전쟁 때문에 수혜받았던 업종이라서 쭉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존업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랜만에 금융회사가 좀 올라갑니다.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오늘은 또 홈디포 로우스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건설업체거든요. 약간 녹색불을 켜면서 오늘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반등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기 박선생님 거 한번 여기 가르쳐 볼게요. 얼마인지 1.7% 1.7% 강한데요. 그래도 강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강하잖아요. 악재가 나왔는데 근데 그건 악재 아닌가요? 그 정도 악재이면 더 빠질 자리가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디로 더 빠집니까? 어디로 지금 226달라도 너무 싼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더 빠진다는 건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덜 빠지지 않고 상승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불금을 또 만들어줬네요. 근데 너무 또 끝까지 봐야 되니까 그렇죠. 한 시간 지나야 되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불금 글로벌 라이브 마지막 시간을 또 장식해 주신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해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지만 тут 예 아 Gott 아메리